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빨리하고 지친 모드로 갑시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6시 되면 일어나셔야죠. 요즘 최근에 좀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는 그런 약간 안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게 좋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9시면 주무신다는 분도 있더라구요. 너무 일찍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니까 9시 자는게 좀 좋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면 딱 좋죠. 한 7시간 정도 수면이면 되지 않나요? 중간에 새벽에 깨고 하니까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잘 때는 그냥 푹 숙면을 취해야죠. 승면이 취하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또 피로감도 쌓이고 이제 만성 피로에 지쳐가는게 만성 피로. 전반쌤도 미국 증시를 주로 보다 보니까 이 새벽에 자꾸 깨더라구요. 자꾸 이게 관심이 가지고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습관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요. 국내 증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적인 충돌 여부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닝 시즌에 좀 집중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전쟁과 어닝 시즌 여기에 초점이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협업을 틀어막는다면 원유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촉발하겠죠. 미국의 또 대형 기술주들. 이 실적이 중요한데 이 실적도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끼칠 겁니다. 만약에 그 IT업들 주가 실적 떨어지면 또 나스닥 폭락하겠죠. 그럼 우리도 폭락하는 거야. 결국은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89.96포인트나 내려서 2,591.86에 마감을 했죠. 주 첫날과 둘째 날 약보합을 기록을 했는데 이 셋째 날에 2.27%나 급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나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걸 또 언급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또 나타나죠. 달러 강세. 그리고 한 차례 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주 마지막 날 지난 19일인데 다시 한번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이놈들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만 하네. 비둘기가 안 보여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무력 충돌 때문에 1.63%나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카 증권 시장에서 기관 애들이 한 1조 1,192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도 한 4,500억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개미들은 1조 4,196억 매수했고요. 기관 애들 보니까 특히 증권업계들이 한 9,522억이나 팔았더라고요. 사모펀드들도 한 1,630억 정도 많이 팔았고요. 이 증권업계는 다음 주 코스피밴드로 한 2,570에서 2,690을 보는 것 같습니다. 2,570에서 한 2,693을 보는 것 같아요. 관심업종이 뭐냐? 이 방산을 비롯해서 반도체, IT, 하드웨어, 기계, 비철금속 이쪽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데 지난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후 우려가 커졌어요. 우려감이 커졌지만 금방 또 해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운속을 틀어막는다면 오일 쇼크 재발로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주 관련 소식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일단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해입니다. 물론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란 추가 대규모 공격과 호르무즈, 해업 봉쇄 등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축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 큰 관심사인데 다음 주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메타나 아마존 등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 삼성, 삼성물산, 하이닉스, LG전자, LG엔솔, 삼성SDI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알파벳, 메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겁납니다. 진짜 실적 잘 나올 텐데 또 향후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주지 않겠냐 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이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변수는 결국 뭐냐? 기업의 실적이야. 실적. 실적이다.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잘하자. 잘 골라야 한다. 그런 겁니다. 22일 날은 뭐가 있냐?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네요. 그리고 23일에는 이날 로키드 마틴,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미국 3월 내구자 주문, 메타, IBM 이 발표가 있네요. 25일 날에는 한국의 4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있고 미국의 1분기 GDP 그리고 1분기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25일이 좀 중요하네요. 여기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발표합니다. 26일 날 미국 3월 PC 물가 지수가 있어. 아주 골때리죠.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다. 일단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빡 빠졌다고 다시 낙폭을 줄이긴 줄였는데 상당히 좀 우울했죠. 토요일에 보니까 아주 골 때리더라고. 미국은 다우지수는 올랐어. 근데 나스닥이 골로 가는 거야, 나스닥이. 그동안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S&P도 좀 빠졌고요. 유럽은 덜 빠졌죠. 덜 빠졌습니다. 미국 필라델페 반도체 완전히 꺾여버렸네. 지금 보니까 4,306.87까지 갔습니다. 이게 5,217까지 갔었는데 현재 4,300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9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900포인트 정도. 고점 대비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죠. 제가 많이 빠진다고 하면 한 4,0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4,000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많이 빠진다면 안 빠지면 4,000 초반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환율은 1,379원입니다. 환율이 약간 꺾였어요. 달러 일본에는 154.6엔, 유가는 82.22달러. 일본 내내는 892.47원, 유로와는 1,470.77원. 중국 이안화 190.30원. 히발류 1,706.36원. 국제금값 2,413.8달러. 국내는 10만 5,599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 물은 4.623입니다. 아직까지 높아요. 좀 덧빠지지 않은데. 선물도 토요일날 쇼킹했죠. 다운은 그래도 0.52% 올랐는데 S&P 0.91, 나스닥 2.07% 받았습니다. 러셀은 좀 올랐죠. 하여튼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당히 피를 봤어요. 내일 삼성년자 주가 7만 7,600원인데 기본적으로 한 1,2%도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빠졌다가 또 상용폭은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겠죠. 하여튼 내일은 좀 하방으로 좀 쏠릴 것 같아요. 상반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 5,200원까지 다시 복근을 했는데 6만 4,000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 낙폭을 줄이고 올라야겠죠. 하여튼 내일은 좀 많이 빠질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의견, 여러분의 내피셜 얼마든지 환영할 테니까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피곤한 밤일 텐데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 그리고 오늘의 내피셜 오늘의 유행을